안녕하세요. 한국 최면치 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마음속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잠시 지친 삶의 무게를 놓아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가만히 놓아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놓아줍니다. 나의 뇌를 멍하게 가만히 쉬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긴장을 빼고 편안한 호흡을 해볼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머리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했던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여러분의 뇌가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는 이마의 힘을 천천히 빼줍니다. 당신의 이마가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눈꺼풀에도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눈동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얼굴 전체의 긴장을 다 풀어버립니다. 당신의 입술, 치아, 꽉 따물었던 턱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목과 어깨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툭툭툭 내려놓습니다. 어깨가 밑으로 흘러내리듯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두 팔의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해봅니다. 팔꿈치, 손목,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합니다. 이제는 가슴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의 밝고 시원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심장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평화롭게 들숨, 날숨을 해봅니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는 뱃속 전체에도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뱃속의 장기 하나하나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긴장했던 위와 장이 릴렉스됩니다. 아랫배에도 긴장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마치 내 몸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내 몸이 잠을 자는 것처럼 의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나의 의식은 존재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평화롭게 놓아줍니다. 이제는 등과 허리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허벅지에도 긴장을 빼버립니다.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머리끝에서 손끝,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놓아버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경험합니다. 나를 꽉 잡고 있는 나를 숨막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니면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자유로운 한 마리의 새처럼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식은 존재하지만 몸과 마음은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고 이완됩니다. 이완됩니다. 나는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의 의식은 평화롭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매우 안정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요?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뤘나요?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있나요? 가슴이 벅차도록 즐거우신가요? 그때 당신의 얼굴 표정은 어떤가요? 그때 어떤 소리들이 들리나요? 시끄럽나요? 고요하고 조용한가요? 생각만 해도 온몸의 세포가 즐거워합니다. 심장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행복하게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그 기억 속으로 그 감정 속으로 그 느낌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언제 언제인가요? 아주 어린 시절인가요? 아니면 최근인가요? 만약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행복한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저 그 느낌 속에 풍덩 들어가듯 의식을 자유롭게 놓아버립니다.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느낌을 그 감각을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그 감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는 평화롭고 즐거운 순간일 겁니다. 행복한 기억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상상을 하며 나를 행복하게 쉬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행복했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느낌과 하나가 됩니다. 함께 뛰어넘고 함께 웃고 함께 날아다니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의 방해 없이 당신만을 위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껏 행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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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현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눈을 뜨더라도 의식이 깨어나더라도 이 행복한 느낌은 온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눈을 뜨시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잠속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주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